안녕하세요. 다수니 필란테스의 지영재입니다. 오늘은 물통을 이용한 사이드 복구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우리 물통을 준비해 주실 거고요. 양쪽 다리는 어깨널미로 30도 정도로 턴아웃 시켜주시도록 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우리 왼손은 머리 옆면으로 붙여주시고 오른손은 물통을 잡아주실 건데 양쪽 골반이 일정하게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. 여기서 우리 마시는 호흡에 왼쪽 옆구리가 둘러난다라는 느낌으로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실게요. 여기서 우리 내쉬는 호흡에 왼쪽 옆구리를 섭취시킨다는 느낌으로 제자리로 올라오실 거예요. 다시 한 번 가볼까요? 다시 마시는 호흡에 다운 내쉬는 호흡에 업 우리 반대쪽도 동일하게 들어가 볼게요. 왼손으로 물통을 옮겨주시고 오른손은 머리 옆면 마시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옆구리 섭취 다시 마시고 다운 내쉬면서 이런 식으로 양쪽 열 번 세트 반복해서 운동 들어가 보실게요. 여기까지 가슴의 클라이뉴스의 지영쌤이었습니다.